이렇게 많이 파인 타입을 살거면 꼭 이게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 밴드가 없이 많이 파인 블로퍼를 사면 벗겨져요. 금방 벗겨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대부분 이런 타입 류가 여기 한 줄이나 두 줄 정도 이렇게 잡아주는 게 있는지 왜 그게 있는지 이제 명확히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직접 경험한 것만 솔직하게 리뷰하는 국민주부 유튜버 봉피디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무실에서 유니폼을 입게 된 이후로 좀 예쁜 구두 좀 편하게 신을 수 있는 구두를 찾다가 앞에는 막혀 있고 뒤에는 약간 슬리퍼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구두 같은 그런 모양의 신발을 신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여러 곳에서 여러 가지 디자인을 구매를 해서 직접 신어봤는데 디자인마다 좀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어서요. 평소 신발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이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맨 처음에 구매를 했던 것은 국내에서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를 하는 가성비가 좋기로 유명한 브랜드였어요. 그거는 굽이 전혀 없이 발등에 이렇게 한 줄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식의 뮤를 구매를 했었거든요. 근데 맨 처음에 사서 신었는데 땀이 너무 많이 차는 거예요. 제가 원래 발에 땀이 좀 있는 편이기는 한데 그래도 일반적으로 구두를 신으면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땀이 찬 게 느껴질 정도로 그래서 좀 불편할 정도로 땀이 차서 아 이 신발이 원래 그런가 했었는데 그것도 며칠 지나고 익숙해지니까 땀은 없었어요. 근데 굽이 없다 보니까 약간 좀 귀염귀염한 그런 스타일의 신발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키도 크고 약간 이렇게 센 언니 이미지이기 때문에 귀여운 스타일은 그렇게 좋아하질 않아요. 그래서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외국 사이트에서 예쁜 디자인을 찾았어요. 하나는 이렇게 땡땡이로 되어 있는 거고 하나는 이렇게 리본 모양이었는데 디자인마다 착화감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일단 굽이 없고 낮은 것들은 굉장히 편해요. 정말 슬리퍼처럼 막 신고 다닐 수가 있는데 겐지가 좀 안 난다는 거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앞이 뾰족하게 된 스타일 중에서 이렇게 많이 파여 있는 것들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이 조금 뾰족한 게 저는 좀 약간 섹시해 보여서 예쁘더라고요. 근데 그게 블루퍼나 뮬 같은 게 이제 이렇게 훅 많이 파여 있는 것들은 좀 불편해요. 왜냐면 뒤에 이렇게 발목까지 고정을 해주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좀 흘렁흘렁한 느낌이에요. 신발을 신고 다니면 슬리퍼가 좀 벗겨질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굽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좀 불안정하고 스타킹이나 양말을 신으면 좀 벗겨질 것 같은 느낌? 미끄러질 것 같은 느낌? 그런 게 들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디자인이 예뻐도 앞이 훅 파져 있는 거는 좀 불편하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블루퍼 스타일 보면 이렇게 중간에 띠가 하나 있는 이유를 알겠더라. 이게 벗겨지지 말라고 이렇게 좀 깊게 만들어지는 거구나. 발등을 다 가리는 디자인이 아니라면 중간에 이렇게 띠가 하나나 두 개 정도 있는 디자인이 있구나. 그 사실을 알았죠. 예쁘게 잘 신는 것은 앞코가 뾰족하고 약간 진주 스타일로 커다란 리본이 있는 그런 형태거든요. 뒷굽이 약간 있는데도 앞에서 보면 그게 너무 좀 여성스럽고 되게 예뻐서 원피스에다가 막 그냥 꾸안꾸 느낌으로 꾸민 듯 안 꾸민 듯 그렇게 신고 다니기 참 좋더라고요. 청바지랑도 잘 어울리고 원피스랑도 잘 어울리고 회사에서도 이렇게 신고 있어요. 근데 이게 발등을 좀 높이 가려주는 스타일의 모양이거든요. 근데 앞쪽에 커다란 리본이 있기 때문에 그냥 너무 단촐하지 않고 좀 디자인이 저는 마음에 들었고 가격도 한 뭐 3만원 정도로 좀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신고 다니는데 굽이 그냥 힐처럼 이렇게 좀 쬐끄만 타입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뒷굽이 되게 빨리 달아요. 제가 체중도 많이 나가고 키도 커서 더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 되게 예쁘고 마음에 드는데 딱 한 가지가 이제 뒷굽이 좀 빨리 달른다는 거 근데 뭐 그것만 빼면은 가격이 뭐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뭐 한두 달에 하나씩 사면서 좀 계속 사서 신고 있어요.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리면 좋은데 이런 스타일이 초반에 구매했던 거예요. 정말 그냥 단정하게 사무실에서 편하게 신으려고 샀었는데 보면 이렇게 많이 파여 있는 대신에 하나 이렇게 딱 잡아주는 게 있어서 벗겨지지 않도록 돼 있거든요. 굽이 낮고 그러다 보니까 쨍한 느낌, 겐지가 좀 덜 난다 그럴까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런 거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은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저 보는 사람마다 이거 다 예쁘다 그래요. 근데 이거는 아까 거랑 다르게 여기가 발등을 가리는 데가 조금 깊게 돼 있어요. 깊게 돼 있고 너무 단조로운 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커다란 진주 스타일의 리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청바지랑 입어도 예쁘고 원피스랑 입어도 예쁘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뒷굽이 이렇게 얇은 타입이다 보니까 굽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빨리 달아서 이렇게 걸을 때 딱딱딱딱 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새가 이렇게 땅과 닿아가지고 똑똑똑똑 이렇게 소리 나는 거를 좀 약간 안 좋아해서 저는 좀 자주자주 갈아요. 그래도 이거는 진짜 보는 사람마다 다 예쁘다고 했던 것 같아요. 벌써 몇 켤레째 사고 있어요.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금방 사서 신고 또 떨어지면 금방 사서 신고 뭐 이렇게 하는데 앞코가 동그란 건 약간 귀여운 스타일 그리고 앞코가 뾰족한 건 약간 섹시한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근데 앞코가 너무 뾰족하면요. 또 여기 앞부분이 땅에 닿아서 빨리 닿는달까?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앞코가 살짝 들려있음에도 뾰족하게 길게 앞으로 나오면 여기가 땅에 닿아가지고 좀 빨리 닿는 느낌도 있긴 해요. 그래도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얘는 너무 좀 단정해 보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얘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렇게 많이 파인 타입을 살 거면 꼭 이게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 밴드가 없이 많이 파인 블로퍼를 사면 벗겨져요. 금방 벗겨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대부분 이런 타입 류가 여기 한 줄이나 두 줄 정도 이렇게 잡아주는 게 있는지 왜 그게 있는지 이제 명확히 알 것 같아요. 신어보면 바로 아실 거예요. 근데 이런 굽이 없는 것들은 진짜 편해요. 너무 편하고 슬리퍼 신 듯이 막 신으면 되는데 또 겐지가 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뾰족한 스타일을 선호합니다. 여러 가지 브랜드에서 호피도 있고, 지브라도 있고 금색, 은색 뭐 되게 다양한 디자인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착화를 해보기 전에는 그걸 잘 몰라요. 저도 모르고 막 인터넷 쇼핑을 했었는데 신어보면 각 디자인마다의 그런 착화감의 차이가 있어요. 너무 많이 파여 있는 건 벗겨질 것 같고 그런 것들의 차이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을 구매하시려면 오프라인 매장에서 한두 개 정도 다양한 디자인 신어보시고 예측을 하실 수 있을 때 온라인으로 주문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냥 평범한 30대 주부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이런 스타일을 신어본 사람으로서 개인적인 추천을 한번 남겨보았습니다. 제가 모두 직접 구매한 거고요. 쇼핑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직접 경험한 것만 솔직하게 리뷰하는 국민주부 유튜버 봉피디였고요. 오늘 제 얘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새글 알림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안녕 안녕